제1회 전국우량화선발대회 최종결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라나는 이세들의 복원과 체위향상을 위해서 벌인 이번 우량화선발대회는 지방 각 시도별로 1차 예산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우량화와 서굴대표 10명으로 최종결선을 겨루었습니다. 생후 만 24개월이 하의 전먹이 어린이로서 소아과 전문의사의 추천을 받아 이 대회 출전한 우량화들 가운데서 강원도 대표로 올라온 춘천시 낙원동 한양만 어린이가 최우량 어린이로 뽑혔습니다.